안녕하세요. 우주최각밴드 클라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뉴비 대잔치에 이어서 불가마 소잔치로 여러분께 다가가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뉴비 대잔치 때는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엄청 많았는데요. 이번에는 불가마 소잔치로 아주 좋은 기회를 통해서 모든 걸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번 봄에는 정말 재밌는 이벤트와 경품도 있고요. 그리고 저희는 아주 좋은 곡들도 들고 올 계획입니다. 한번 경품에 대해서 미리 극복할 첫째 님이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. 아아아아 제가 어플입니다. 자 첫 번째, 코비드 1, 펀블러. 또 펀블러, 얼마나 좋은 아이템이니까. 간단하게 따뜻한 물 받고, 전환불도 다가서 타먹고 올까?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, 여러분. 커피도 많이 드시니까 커피도 이제 10분에게 쿠폰을 드립니다. 마지막, 너무 하이라이트인데요. 저희 노래 중에도 하이라이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에어팟이 있네요. 또 이 에어팟으로 저희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에어팟으로 혼자 마이웨이 걸을 때, 혼자 걷고 싶을 때 이거 딱 눌리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? 근데 또 위험할 뿐인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이렇게 많은 상품들과 꽝 없는 경품 추첨이 있으니까 기대하시고요. 많이 오셔서 저랑 함께 신나게 할 수는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효재씨 아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더라고요. 아, 그쵸. 네, 뭘까요? 무대에서 뵙겠습니다. 네,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말할 겁니다. 바로 03년생 분들에게는 무려 캐시백 5,000원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이제 저희와 이제 만나서 많은 경품관, 그리고 귀, 눈, 심장까지 뜨겁게 닮을 수 있는 그런 만나, 우연인 듯 아닌 듯. 어쨌든 그런 느낌? 여러분 많이 많이 찾아 봐주시고 저희 빨리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1월 7일입니다. 네. 잘 안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어, 네. 안녕. 이만클라프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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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